물방울이 튀는 현상 또는 페인트가 똑똑 떨어지는 현상일 경우 1번 페인트 노즐과 바늘 사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분해 세퍼레이트 하여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kp툴의 정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페인트 에어 스프레이건 사용시 비정상적인 스프레이건 상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레이건 사용시 페인트가 고르게 분사되지 않고 킴 현상이 있거나 페인트건 끝에서 작은 물방울이 튀는 현상 또는 페인트가 똑똑똑 떨어지는 현상 등 비정상적으로 스프레이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가지의 예를 들어가면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인트가 분사되는데 고르게 분출되는 게 아니라 팀 현상이라고 할까 또는 페인트가 끊어지면서 분사되는 현상이 있을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현상의 원인은 3가지로 예상됩니다. 1번 페인트 컵과 스프레이건 사이에 체결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사이입니다. 이때는 완벽한 결속을 해 줘야 합니다. 2번 니들 패킹의 노화와 패킹 너트의 조임이 느슨하여 니들 틈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패킹의 교체와 패킹 너트를 적당한 힘으로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3번 페인트 노즐의 손상에 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노즐의 교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초승달 모양의 도장 상태입니다. 원인은 두 가지로 사료됩니다. 1번 페인트 노즐의 손상에 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노즐의 교환이 필요합니다. 2번 에어캡의 구멍에 많은 페인트 물질들이 묻어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신너로 캡을 에어 구멍을 깨끗이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인트 분사 후 중심 부분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입니다. 1번 원인은 페인트 노즐의 손상과 깨끗이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노즐의 교체와 노즐 청소가 필요합니다. 2번 에어캡의 구멍에 많은 페인트 물질들이 묻어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신너로 캡에 에어 구멍을 깨끗이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양쪽으로 쏠림 현상입니다. 1번 원인은 페인트의 점도가 낮을 경우입니다. 페인트의 점도를 높여 점도계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번 콤프레시아의 공기압력이 높아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공기압력을 3-4kg로 낮추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일 경우 1번 원인은 페인트의 점도가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페인트의 점도를 낮추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번 콤프레시아의 공기압력이 매우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기압력을 높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번 패턴 조절기를 조절하여 넓혀 주십시오. 여섯 번째 페인트건 끝에서 물방울이 튀는 현상 또는 페인트가 똑똑 떨어지는 현상일 경우 1번 페인트 노즐과 바늘 사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분해 세퍼레이트 하여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페인트 노즐과 바늘이 손상이 되어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방아쇠의 윗부분에서 페인트가 누수되어 흘러나오는 경우일 경우입니다. 니들 패킹의 노후화와 패킹 너트의 조임이 느슨하여 니들 틈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니들 패킹의 교체와 패킹 너트를 적당한 힘으로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페인트 작업 시 비정상적인 상업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